가격이 무한정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약간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게 너무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는 걸 지금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재작년만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떨어질 수 있을까? 기다려봐. 작년에도 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었더니 그 얘기가 실제로 올해 한 3월에서 5월까지는 또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해서 이렇게 되나? 라고 좀 됐었는데 갑자기 지금 가격이 막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서울은 오르는 게 당연한 게 머릿속에 약간 좀 막히게 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특히 자산상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할 때는 우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위험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그러면 사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살 거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집을 안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꼭지가 아닐까?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물론 돈이 없어서도 있긴 하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락하면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죠. 만약 5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4억 8천이 떨어졌어요. 그럼 4억 8천이 떨어졌을 때 살까요? 안 사죠. 더 떨어질 테니까. 그럼 4억 5천이 됐어요. 5천이. 네. 그럼 5천만 원이나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살까요? 안 사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 안 사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를테면 4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드디어 살까요? 그래도 안 사요. 아. 그러면 더 떨어질 때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얘가 그래서 4억 3천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가 4억 5천이. 한 1, 2년 돼서 4억 5천이 됐어요. 네. 그럼 살까요? 사야죠. 안 사요. 왜요? 내 머릿속에 4억 3천이 있어서. 아. 제가 아현동. 네. 내 머릿속에 4억 3천이 바닥이거든요. 4억 5천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짜증나거든요 또. 아. 그래서 못 사다 보면 또 4억 4천 7천 8천 되면 에이 식으로 또 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고를 때 사기는 해요. 네.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다거나 이렇게 보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일반인분들은 결국에는 언제 샀냐. 오를 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집을 샀는데 내년에도 오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다들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지금이라도 오를 때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한 거지 당장 오래 떨어진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좀 재미있는 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어 이게 더 이상 이를테면 30억이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1, 2억 더 오르기도 해요. 음. 그런데 거기서 그 금액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1, 2억이 또 그 금액을 계속 유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집을 바꾼 사람들이 이게 함부로 파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실거주라든 투자 목적으로 샀던 간에. 그 저희가 2000년대에도 가격이 오르다가. 네. 2008년대 금액이 터지고 나서. 네. 잘 생각해 보시면 2011, 2012년부터 하우스포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포라는 말이 생긴 건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도 있지만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자기 소득도 끊겼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아니 팔려고 했더니 팔리지 않죠. 그 금액엔. 그럼 오히려 손해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억 손해를 내고 팔았어요. 네. 그런데 대출은 또 대출적으로 또 갚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하우스포라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된다 이 단어. 하우스포. 네. 지금 하우스포가 사라졌어요 사실은. 옛날에 하우스포가 한 1, 2년 동안 계속 유행했잖아요. 네. 전세 그때 미친 전세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기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는 건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라. 그럼 하락이 오더라도 아니 그거는 내가 뭐 소득하면서 계속 원금 플러스 이자 내면서 버티면 되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위험하게 이제 들어가시면 그런 하락이 오거나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네. 일단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내가 팔아야 되는데 아까 일반 사례처럼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다들 하는 얘기가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사야 돼. 그게 서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서울 아파트 하나 갖고 싶어. 이런 세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수요 공급 위에서 워낙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데. 네. 그마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좀 하락한다든가 그런 추세가 생긴다든가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서울이 공급이 아예 없다. 네. 그래서 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꼭 공급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서요. 답이 없긴 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이런 쪽들이 뭘 해도 백약이 무효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당장 지금 공급을 할 순 있어요. 재건축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뿌시고 올리는데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또 계속 오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이게 희시차가 늘 존재해요. 어떨 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어쩔 때는 갑자기 집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은 없고. 핑크팬더님 어디 사세요? 저는 구로구에 삽니다. 구로구는 어때요? 구로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좀 상승 여력이 있나요? 그렇게 보면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를 때는 어느 지역이나 다 올라요. 다만 시차를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강남 쪽이 먼저 오르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마용성. 그런 다음에 금강구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오르는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는 있어요. 6개이든 1년이든. 그런 식으로 보면 항상 오르더라고요. 마용성이나 동작구나 사실 따져보면 위치는 좋은 거는 동작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면 동작구는요. 전체적으로 경사가 좀 심해요. 산이 있어서. 네. 거기가 전체적으로. 마포도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또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평평해서. 네. 노원구도 보면 다 중계동 이런데 좀 평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택지 계획. 그러니까 대부분 잘 보시면 목동, 중계동, 강남 이런 데들이 보면 예전에는 거기 사람이 안 살던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40, 50년, 70년 전 사람이 안 살던 곳이었는데 거기를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다 지은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평평한 데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파트에 올렸으니까 그만큼 사람 살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 한양, 북촌, 서촌 같은 데 보시면 다 산이에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 살았잖아요. 마포도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랬는데 그런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경사가 좀 더 심하죠. 그렇죠. 마포도 보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공독동 같은 경우는 꽤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보시면 동작구는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진 않죠. 경사가. 저기 뭐야. 용산도 다 산이에요. 그렇죠. 용산을 산. 서울 거의 대부분이 다 경사가 심해요. 평평한 곳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용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잖아요. 저기. 그런데 성동구가 평평하구나. 그나마 좀 평평해요. 네. 성동구도 좀 경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쪽 위로 올라가면 좀 평평하면서 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저기 용산은 거의 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산이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산이 너무 많아서. 산도 많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 제일 좋은 금사라기 땅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을 딱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걸 지금 공원으로 하겠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공원으로 하냐. 아파트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 8000세대 들어오고 그건 어디예요. 그거는 용산역 쪽이에요. 아. 역 쪽에. 네. 달라요. 사실은 미국 8군 있던 곳이 훨씬 더 크죠. 네. 실제로 거기 아파트 지면 해결된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용산역 근처 할 때도 말들이 많은 게. 거기 임대 아파트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금사라기 때문에 왜 임대 아파트를 하냐. 차라리 민간한테 하게끔 하고. 범돈을 차라리 그러면 이런 다른 곳에 좋은 곳에 하게끔 하는 게 더 이득 아니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는 아닌데. 네. 이쪽을 그래서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아. 후완동. 네. 이런 동네. 남영동. 네. 왜냐면 여기를 이제 공원에 산책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선호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 어마어마하겠네. 그리고 원래 여기. 저기. 후완동이라 그런 쪽이 원래는. 네. 미 8군이나 이런 분들 깔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미군이 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그. 다 가구 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힘들어했죠. 아. 지금은 여기 시세 조정이 많이 됐겠네요. 네. 여기도 비싸요. 아. 후완동이요? 아. 그럼요. 후완동 비싸요. 가보시면. 어. 좀 이태원의 재평가가 있겠네요. 어. 그쵸. 충분히 놀기도 좋고. 공원도 가갖고. 네. 이게 당장은 아니고 꽤 시간이 걸리긴 할텐데. 네. 네. 투자할 만한 곳은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다 올랐다. 어. 너무 다 올랐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돈이 많아야 된다. 아. 돈이 많아야 된다. 네.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당장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들어가서 거주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일단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전세든 월세든. 왜냐하면 거기 살면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건 다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살고 그럼 자기 삶의 만족도도 높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차액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곳에 자산 투자를 해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중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가가 유명한 거죠. 아. 중계동 학원가. 그래서 거기는 뭐 도봉구나 이런 데서 다 글로 와요. 예를 들어서. 아. 서울에서 그런 걸로 유명하게 대치동은 이제 학군이라는 게 학교도 포함되지만 학원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계동 목동은 이제 학군이라고 표현하는 게 학교도 있지만 학원가도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아. 그런 데는 계속해서 말 그대로. 중계동도 네임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싸고. 네. 더 오른다고 해도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관심을 늦추기에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요. 네. 내가 얼마 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하락을 했을 때도 더 좋은 거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자. 3만원입니다. 네. 이거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 이게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 끈 같은 게 이게 얼마인지 아는 사람만 이거 갑자기 17,000원입니다. 세일입니다. 어우. 무조건 잡아야죠. 일단 아는 거죠. 네.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그걸 노린 게 평소에 우리가 식품이나 제품 가격을 안 보니까. 네. 막 10만원 쭉 거놓고 5만원. 원래 5만원짜리를. 네. 그렇죠. 할인된 줄 알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격을 계속 알고 있어야 지금 가격이 내려와서 내 집을 마련할 시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는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체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야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진짜로. 네. 아.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거를 말 그대로 내가 돈이 없으니 포기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어쨌든 언젠간 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나는 계속 돈 모을 거니까. 그럼 그럴 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걸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되게 잘 나갔던 놈들이 안 나가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왕이면 이 돈으로 옛날에 이걸 못 샀는데 이걸 살 수가 있네. 그럼 그걸 사야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잘난 놈이 또 잘 나갈 때도 잘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 오늘 핑크팬더 이재범님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